안녕하세요 5월 27일 목요일 아침 아침 기도회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니에미아 3장 1절부터 16절 말씀 니에미아서 3장 1절부터 16절 말씀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먼저 양문을 세워 봉헌하고 문짝을 대놨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 봉헌하였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은 성벽의 그 다음 부분을 건축하고 이물이의 아들 사쿨은 그 다음 부분을 건축하였다 하스나 집안 사람들은 생선문을 건축하여 들뽀를 얹고 문짝을 달아 자물쇠와 빗장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은 성벽의 그 다음 부분을 무세 사벨의 손자이며 베레게아의 아들 무슬람은 그 다음 부분을 바하나의 아들 사독은 그 다음 부분을 건축하였으며 그 다음 부분은 두고와 사람들이 건축하였는데 그들의 지도자들은 노동을 하지 않았다 바사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은 옛 문을 건축하여 들뽀를 얹고 문짝을 달아 자물쇠와 빗장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기부원 사람 물나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기부원과 미스바 사람들과 함께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 총독의 관사까지 그 다음 성벽을 쌓았으며 그 다음 부분은 금세공업자 할헤아야의 아들 우시엘이 건축하였고 향품 제조업자인 하나냐는 넓은 성벽까지 그 다음 부분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건축하였고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 맞은편의 성벽을 건축하였으며 그 다음 부분은 하삽니아의 아들 하뚜수가 건축하였다 또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하베의 아들 핫숲은 그 다음 부분과 용광로 망대를 건축하였고 그 다음 부분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건축하였다 하룸과 산호와 주민들은 골짜기 문을 건축하여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설치하였으며 그들은 또 똥문까지 성벽 450미터를 수리하였다 벳 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는 농문을 건축하여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설치하였다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룸은 샘문을 건축하여 지붕을 씌우고 문짝을 달아 자물쇠와 빗장을 설치하였으며 또 그는 왕의 동산 곁에 있는 신로함 모카사의 성벽을 다위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건축하였다 다음은 베스트르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누에미아가 다윗 왕의 묘와 저수지와 용사의 집까지 성벽을 건축하였다 네 누에미아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이 누에미아 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한 시간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그리고 또 대학원을 다닐 때 그 방학 기간 동안 여러 알바도 하고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했던 알바가 그거였습니다 인력 사무소에 나가서 매일 건축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알바를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알바보다는 가장 방학 기간 내에 버려드릴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조금 등록금에 좀 보태 쓰려면 다른 알바를 해서는 도저히 등록금 그 액수를 채울 수가 없어서 대부분의 방학 동안은 주로 인력 사무소에 나가서 알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부산에서 다니고요 대학원을 이제 대전에서 다녔는데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가 언제였냐면 2001년부터 제가 대학원을 입학해서 다녔기 때문에 그때 이제 2002년도에 대전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에 큰 일이 있었죠 바로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알바를 하면서 다녔던 곳곳이 지금은 엄청난 큰 번화가 큰 건물에 자리를 잡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현장이 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아이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지나치다가 큰 건물이 보이고 그리고 좋은 장소들이 보일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아빠가 지었어 저기 이 건물 아빠가 지었어 저기 지하철 아빠가 공사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진짜 뭐 그 공사 기간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자랑삼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들한테는 방학 기간 동안 했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저 건물 아빠가 지었어 그리고 또 지하철 탈 때 있으면 탈 경우가 있으면 지하철 이것도 아빠가 공사했어 이렇게 자랑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 그 큰 공사를 담당해서 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오랜 기간 동안 한 것도 아니지만 정말 자랑삼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 느에미아 3장이 일종의 건축에 대한 성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장면인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의 그 묵상 포인트를 잡았던 것은 저는 1절 말씀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먼저 양문을 세워 봉헌하고 문짝을 달았다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일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런 절차를 밟다가 이 밟아가는 이 과정 속에 오늘 이 느에미아 3장은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는데 일종의 이 건축이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전문가들이 직접 뛰어들어야 되고 그리고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그 문제들을 그 건축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할 텐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갑자기 대제사장, 제사장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들이 이 사람들이 먼저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자기들이 발벗고 나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먼저 양문을 세워서 봉헌을 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그 건축을, 그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특별히 양문이라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받쳐질 그 양들이 오고 가는 그 문을 재건하고 세우고 봉헌하는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사용하신 그 장면을 보고 제가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벽 재건, 건축에 대한 전문가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먼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용하셨을까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양문을 먼저 건축하고 봉헌을 하게 하셨을까라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선택되어지고 쓰임 받고자 다짐하고 그리고 또 그런 일에 쓰임 받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또 쓰임 받는 데 있어서 다른 게 아니라 이 양문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양문이라는 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릴 그 재물을 드리고 오고 가는 그 문 양문을 먼저 재건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양문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왜 굳이 하나님께 드릴 그 재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양문을 재건하게 먼저 하셨을까 이들을 불러서 그리고 또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렇게 하셨을까 먼저 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의 그런 전후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정교 지도자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해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재물로 받쳐질 그 재물들이 오고 가는 그 문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절차를 하나님께서 먼저 생각해 두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봉헌했다는 것도 그거거든요 구배를 대서 구배를 대므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리고 그 구배를 대므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그 의지를 담은 것이 바로 봉헌이라는 의미인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배를 대므를 약속하면서 그 구배를 대므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의 모습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모습을 얼마나 간직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그 약속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엄청 바쁜 하루를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그 부분을 잊고 산 건 아닌지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내고 있는 나의 삶을 느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결단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또 죄의식을 느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드렸던 그 부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한번 나눠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약속의 부분들을 오늘 하루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약속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남발했던 그런 부도수표처럼 이런 고백과 이런 약속과 너무나 많은 거짓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했지만 잊어버린 그런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먼저 제사장들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재물들이 오고 가는 그 약문을 만들고 봉헌하는 그 과정 속에서 느꼈을 생각했을 그런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다짐했던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면서 오늘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했던 것들 잊지 않고 그 약속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걸 참아야 될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생각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